여러분 안에 계신 주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답입니다 항상 감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감사가 먼저 있고 그리고 삶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한 것 중에 또 감사가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감사한 것이 모여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싶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 정말 비참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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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